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드디어 노동관계법규 정강 시간입니다 아주 뭐 여러분 기분 좋을 겁니다 저도 기분 좋습니다 이론서 강의 이제 끝나고요 기출문제는 아주 재밌습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출문제이기 때문에요 속도도 빠르고 재밌습니다 이론서 오늘 오프라인 같으면 케이크를 넣어놓고 우리 정강파티를 하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정강파티 즐겁게 하면서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신규법령 문제입니다 신규법령은요 많이 공부할 거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요 그 다음에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기본적인 상식선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입니다 법령을 다 공부하면요 미쳐버려요 그래서 법령 지금 이론강에 뺐습니다 왜냐하면 빼는 게 더 좋아요 과감하게 빼고 하는 게 더 깔끔합니다 어차피 두 법령 중에서도 나와봤자 한 모진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론 수준이니까요 법령 법률 볼 필요 없습니다 일부러 뺐고 기출에서 여러분 포인트 잡고요 기출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하고 또 예상 문제 제가 뽑아서 강의하니까요 기출로 간단하게 문제풀이로 간단하게 다루는 게 낫습니다 정확히 보면요 챕터 11이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 보호법이니까요 여기서는 챕터 12가 되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이고요 챕터 13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겠죠 그래서 챕터 12 가봅니다 1번 문제 가죠 1번 문제부터 새로운 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삑자리가 났습니다 답이 두 개예요 그래서 신출문제를 잘 안 내려고 그래요 분명히 출제자가 징계먹어서 잘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하지만 문제를 뽑아놨기 때문에 이 문항은 또 다시 계속 리바이스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명 보호위원회라고 하는데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1명 상임위원회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로 구성한다라고 나오는데요 해설을 보는 게 빠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입니다 1명이 아니라 상임위원회 1명이 아니라 2명이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보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을 여러분 외우는 겁니다 이 문항을요 그 다음에 위원장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연에서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요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항 이 문항이 나오면 시험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보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가담한 상에는 2번이 답이었는데 1번이 2번으로 중복 처리가 됐죠 출처자가 헷갈려서 이렇게 문제 오류가 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출처자는 또 이 문항을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일단 검증이 됐기 때문에요 여기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두 번째 문장 갑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요 다음 1번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우와 개인정보에 처리 목적 달성된 그 개인정보가 필요하게 될 때 그로부터 7일 이내 7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파괴입니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재인용을 즉시 파괴한다 7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파괴한다 포인트만 잡고요 3번 갑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상의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어 갑니다 정답 1번입니다 개인정보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재지 주재소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자연인 개인정보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이에요 법인과 단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연인만 자유의 자연인이 개인정보니까 자연인 아니니까 나는 자연이다 테레비 보고 싶네요 법인과 단체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나옵니다 법인과 단체는 해당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고요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이 처리는 개인정보수 이게 법령이거든요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러이러한 법률이 이 법률을 여기서 뽑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을 보지 말라는 게요 법률을 진짜로 보고 싶은 사람은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법률이 나오면 법률이 나오면 이것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상 용어에 대한 선물 용어는 오케이 이거구나 자연인만 해당되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그래서 나는 교수님 법률이 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법률이 어떻게 나오는지요 그러면 이 보기를 보세요 다 보면 시간도 일주일 날려먹습니다 쓸데없죠 다음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체크하면 3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답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오겠죠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정부주체의 권익을 위해서 몇 년마다 3년마다 3년마다 시험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3년마다 체크하면 되겠고요 5번 갑니다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네요 행정안전부회장은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게 아니라요 준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이건 말장난입니다 명한다가 아니라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해설을 보고 찌찌팍한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명하면 안 된다 권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 보지 말고 이 문항을 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저도 또 깊이 좀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되겠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형학성, 완전성, 친실성에 부장되리도록 하여야 한다 당연하겠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재결적인 개인정보보호활동을 종정하고 촉진 지원하여 당연하겠죠 국회법원 헌법전반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지원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도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걸 유추해서 다음에 문제 날 때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포인트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요 추가 법령은 문항을 보라는 겁니다 문항을요 법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볼까 봐요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고유식필 정보입니다 고유식필 정보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등록번호는 고유식필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한 줄을 빡 짜보면 되겠죠 자동차 등록번호는 고유식필 정보가 아니다 근데 이거는 응용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세 가지이기 때문에 응용문제 만들기 좋거든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에 따른 여권번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번호 4개는 운전면허번호 면허번호 출입국에 따른 외국등록번호 이 4개는 식별번호에 해당하고요 자동차 등록번호는 아닙니다 운전면허면허번호는 식별번호입니다 면허번호는 식별번호고 자동차 등록번호는 고유식필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잡으십시오 이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아주 쉽습니다 개인정보법 다 끝났습니다 공부 쉽죠 그래서 법이 요령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지만요 교수님 저는 성격적으로 좀 완벽지가 있어서 더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요 틀린 건 다 수정했죠 그럼 이게 다 옳은 게 되겠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재적위원회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보호위원회는 재적위원회의 감안수석과 출석위원회의 감안수석으로 연결한다 조금 디테일하면 4분의 1 이상 이런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안 봐요 그래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확히 말하면 챕터 11, 12, 13이 되겠죠 그래서 열한 3개 법령으로 추가 법령까지 열한 3개 법령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기서 이게 시험이 매일 나와요 공무원, 나오면 이것뿐이 안 나와요 공무원은 채용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공무원 시험 9급 예를 들면 9급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면접부고 채용 절차가 투명하게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채용할 때 딱 시스템이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웃기지 마라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왜 공무원은 채용 절차가 그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 문제가 똑같이 2000년 1회에도 나오고 2회도 나오고 똑같이 나오면요 이거 한 줄 외우시고요 좀 불안한 분은 기초심사 자료란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로 간다 아하 그렇구나 이거는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세 가지니까요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세 가지를 기초심사 자료로 간다 뭐 이렇게 좀 추가로 외우신 분은 내용이 짧으니까요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은 경우에는 고용노무장관의 승리를 받아 구직자가 채용심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구인자가 구직자 본인의 재산 정보를 기초심사 자료에서 기체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이건 당연하겠죠 여기서 고용노무장의 승리를 받아 장난이라면 뭐 허가를 받아 이렇게 나오죠 허가가 아니라 승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문항 갖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으면 심도 있게 공부 안 합니다 여기 보면 해설을요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법 등 사업장의 채용 절체에 적용한 다만 국가 지방자체 공부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해설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2번 합니다 다음 채용 절체의 공정에 관한 법률상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기준을 위하여 거짓의 채용 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해서 벌칙금 오른 것은 이거는 1번 딱 떨어지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거짓 채용 광고할 경우에는 언제예요? 얼마요? 2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그래서 5위 채용 절차 공정하 거짓을 했으면 5위나 먹어라 아니 5위다 5위는 좋은 거니까 5위를 때려야죠 5위를 때려있자 그래서 5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3번 갑니다 다음 중 채용 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상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것은 이 법은 몇 명이요? 상시 30명 그래서 30명이다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이 다 상시 30명 30명 법에서는 대부분이 30명 300명 그렇습니다 30명 딱 떨어지죠 나머지 볼 거 없고요 4번 갑니다 다음 중 채용 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상 이거는 앞에 문항 봤죠 여기서 기초심사자료 있죠 이 내용이 나오면 이제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법률의 이런 내용보다는 문항을 갖고 공부하는 게 빠릅니다 이건 외우세요 기초심사자료는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기초심사자료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똑같이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요 그 다음에 그러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입증자료는 뭐예요? 입증자료는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는 입증을 해야 된다 이걸 입증자료로 간다 심증자료는요 작품직 연구실적이다 이 두 가지니까 얘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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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 입증자료고요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명서 나오면 기초심사다 그래서 이 문제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기초심사자료로 나오면 답이 뭐예요? 2번 그래서 이력서 또 다응시원서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4번 문제나 1번 문제나 같은 맥락이다 나오면 또 나온다라고 보시고요 5번 갑니다 다음 중 채용 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입니다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를 제출해 드리는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죠? 해설을 봐야 됩니다 구인자는 사람을 구하는 사람은 채용심사의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를 제출해 드리는 비용 2회예요 채용심사에 필요한 거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 이거는 구직자가 돼야죠 구인자가 낼 필요 없죠 그래서 채용서류 제출해 드리는 비용 2회예요 채용서류 제출하는 비용은 사진 찍거나 옷 사는 건 지가 사야죠 그래서 비용 2회의 일체의 금전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한다 채용심사 비용에서 채용서류 채용서류 제출해 드리는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한다 옷 사고 사진 찍고 메이크업하고 하는 건 구직자가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장난이죠 그래서 포인트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심심하다 그러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회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시잖아요 그렇구나 상식이죠 나 같으면 안 봐요 6번 갑니다 다음 중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륜상 채용서류 반환 등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반환입니다 반환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채용서류 냈는데 반환해라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서류를 발송해서 전달하여야 한다 14일 이내에서이고 시험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일 이내다 반환은 14일 이내다 그래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오른 것이고 나머지 5일 차는 거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보면 더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범위에서 보게 되면요 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한 문제 5점은 먹고 들어갑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시험이 안 나오는 거 다 외우면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요 또 시간 낭비고요 이걸 소모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의외로 수험 공부하면서 소모적 에너지 하는 분이 많아요 소모적 에너지 뭐예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고 법령 외우고 상식 자꾸 외우려고 이건 시험 끝나고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합격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공부한다 이걸 소모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헛발질이라고 헛발질 헛발질을 제일 안 하는 방법은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를 답을 안면타당대로 외우는 거 그게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는 게 헛발질 안 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 보면 헛발질 소모적 에너지라고 합니다 사자성으로 겟 토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포인트만 잡으시고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닙니다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고요 나는 진짜 법이 너무 어려워요 나는 계산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과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서 어려운 과목은 그냥 반띵만 하자 강의를 들었는데 반은 맞거지 반띵만 하자 100점 만점에서 50점 아니에요 50만 맞자 그리고 나머지 전략 과목에서 70점 맞으면 판팅 50 맞고 조금 쉬운 과목에서 70 맞으면 합격이잖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시험 봐도 사실 기출문제 안 풀어보고 지금 이론서만 3번 강의 들어도 합격입니다 그 정도로 제가 강의 다 여러분 시험 나오는 문제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내일부터 기출창 들어갑니다 기출 우리 재미있게 맛있게 공부해서 기출을 보면 무조건 80 파이널 강의 들으면 90 100점 맞을까봐 사실 걱정됩니다 앞으로 문제풀이 재미있는 시간 저와 함께 하면서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고맙습니다